안녕하세요 조준호, 조준현의 한판TV입니다 저희가 인스타 테이크다운 영상을 올렸는데요 주지수인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너무나 놀람과 동시에 감사드리면서 주지수 테이크다운을 본인의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에 한판TV를 태그하면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에 태그가 안되는데요? 글자로 태그되요 아 해시태그? 아니요 골뱅이 태그 진짜 말을 끊어서 아무튼 이 이벤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스타 테이크다운 본인의 영상을 한판TV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소정의 선물입니다 큰 선물은 아니군요 네 소정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판TV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 제가 그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본인의 카메라를 켠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카메라를 준다 친구에게 녹화를 누르라고 한다 삐소리가 나면 주지수 테이크다운을 들어간다 그것을 인스타에 올려서 한판TV를 태그한다 끝! 연결기술을 들어가면 연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연결기술을 들어가면 연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지수 여러분들이 테이크다운에 이은 서브미션을 화려한 서브미션을 연결하는 영상을 올리면 저희가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준호 조준현의 한판TV였습니다